자택 경비 비용을 회사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 회장은 경찰 조사 후 국민들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.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여업체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